지사님의 어떤 가십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? 한 뭐 여덟, 일곱, 여덟, 아홉 개. 한 열 개, 열 개. 우리 부모님한테 진짜 훌륭한 세상을 물려받았어요. 그리고 점이 없었잖아. 지금 보이는 데는 점이 지금 여러 군데가 있는데 여기도 저만의. 양반이 지금. 혹시나 저 청와대 가신 우리가 괜찮은 건지. 뭐 효과는 각오하고. 누구도 못 하겠어요. 날개 윤석열이란. 어 지금 윤석열이래. 신마추가 돼요. 쭉쭉쭉쭉. 맞춰. 편집해주세요. 기본소득. 신선한 과일을 공급하는 사업을 제가 시작했죠. 홍보가 굉장히 무르르듯이 아주. 공락 이행률이 평균 96%. 조금이라도 빈틈을 좀 안 돼. 그만큼 빚고 들어와가지고. 우리가 사는 이 나라 이 세상을. 지옥이라고 부르는 젊은이들이 있더라. 기회가 있는 세상이 되게 되잖아요. 기회가 있는. ㅋㅋㅋㅋ 브라욤 펀밤 아멘